자 일단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요번에 보여드릴거는 저희 패밀리언 중에 한명이 흑룡포를 이제 우클릭을 갖고 놀다가 낑기는거 아시죠? 상대가 점프 뛰었을 때 앉아서 들어가면 낍니다 그 상태에서 흑포 육강을 오지게 빵빵빵빵빵 위에다 쏘면은 중첩이 되면서 낑긴걸 풀면은 쑥 올라가요 그거를 한번 흑포 육강으로 한번 갖고 노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맵을 좀 돌려가면서 어디 명단 갈 수 있는지 흑포 육강으로 흑포 육강 챌린지 어디까지 가냐? 예 갑니다 일단 레디하세요 자 여기 오시고 자 먼저 일단 낑기는 법은 자 이거 앉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좀비가 이렇게 점프 뛰고 있죠 점프 뛰고 있을 때 그냥 쑥 들어가면 됩니다 예 점프 뛸 때 쑥 아 다시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껴요 어 좀비는 가만히 있어 점프하고 인간은 앉아서 쑥 이렇게 들어가면은 낍니다 이 상태에서 이 흑포 육강의 특성상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약간 위위위 쏘면서 비모드를 갈기면은 위로 날아가는 판정인데 이렇게 낑겼을 때 이 흑포 육강 올리는 게이지를 모아 게이지를 모으고 자 모은 다음 이제 제가 풀어줍니다 뒤로 빼주면 아 아 뭐야 아 다시 다시 아 자 풀어주면 이렇게 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내게 높이가 어머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로켓 완전 자 일단 여기 한번 올려주고 자 오십쇼 이번에 1종 컴온 오세요 오세요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촛포 타고 넘어오세요 좀만 더 앞으로 오케 거기서 꼈죠 에임 흔들려 에임 흔들려 자 갑니다 자 쭉쭉쭉 그냥 자 세발하고 뗀다 에임 대기타 에임 대기타 뗀다 뗀다 뿅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판정하셨죠 낀 다음에 위보고 쏜 다음에 붕붕이 태워주는 거예요 야 모든 곳이 다 됩니다 그냥 웬만한데 다 된다고 하시는데 그냥 다 가죠 다 가죠 밀리샤 말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홍콩으로 가버리겠습니다 홍콩 가버립니다 홍콩 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흑포육강 챌린저 어디까지 가나 여러분들 여기보다 더 높은데 있으면은 제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올라갈 곳은 여러분 홍콩 여기 여기 자 자 그래요 여기 여기 있으시고요 여기 계시고요 거기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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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한 4발 쏘면 될려나 이거 자 케이지 모아줍니다 소 좀 그냥 홍콩 천장으로 보내버릴게요 자 갑니다 간다 간다 나아 여러분들 아 아 아 뭐야 조절이 안됐어 다시 다시 자 준비타십쇼 자 낑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갑니다 4발 4발 고 갑니다 제가 대신 홍콩 가겠습니다 소 좀 갑니다 고고고고 나 준비됐어 준비됐어 가라고 준비됐어 빨리 빼 빼 빼 빼 빼 오오!! 오 심심 오오!! 허호호 어어? 아이씨 뭐야 이거 맵탈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맵탈 맵탈 잠시만 오우야 용이 날라가 용이 날라가 아 맵탈 맵탈 오 뭐야 빠지면 앗 아아 빠지면 그거네 홍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맵탈 빠지면은 홍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맵탈 되구요 자 단판 갈게요 여기 한 번 가볼까? 오케이 여기도 괜찮겠는데? 오케이 간다 자 이제 와요 세네발이면 될 거 같애 적당히 쏘고 빼 머리 바를 거 같애? 함 해봐 오우 잠시만 잠시만 여기 못 나가냐? 잠시만 잠시만 한 번 위로 올라갔어요? 야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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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쏴봐 나 여기있어 나 여기있어 보여? 안 보여? 좌표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마이너스 95 아 바닥으로 95칸 뚫어놓은 거야? 안 뚫어지네 맞네 바닥 다 뚫어놓은 거 맞네 보이죠 바닥 뚫리는 거 어 이 맵이 그러면은 완전 바닥 마이너스 96 에서 이제 무중력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볼까요?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천장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를 한 번 흑포 육강으로 막 한 번 뛰어봅시다 마이너스 7 이제 지상이야 그리고 더해서 90몇 야 보이냐 바닥? 오 오 약간 대기권 돌파 대기권 돌파 대기권 돌파 대기권 전장 무한이야? 스튜디오 천장 무한이냐? 오 야 이거 이거 설마 흑포로 이걸? 188 여러분들 188까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낙하해보면 188 오 속도 봐 가속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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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직 아직 멀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끊었다 오 오 오 어 지금 이거를 한 번 흑포로 야 저장해 저장하고 이거 각이다 어디 끝?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진짜 그거야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소림축구 그 장면이야 소림축구 그 시작할 때 주인공이 뻥 찼는데 공이 하늘 끝까지 날아가서 안 보여서 30분 동안 기다렸던 그 장면 갑니다 야 죽겠다 야 P6000 자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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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 번 빼볼게 이야 간다 소저 아 뭐야 방향실화? 아 이거 두 명이서 쏴서 그런가? 계속 모아야 돼 계속 모아야 돼 끝까지 모아 끝까지 가자 여러분들 나락을 준비됐어? 그렇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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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동안 모아 1분 동안 모아 어 에이는 들리는거야 애바야 이거 어 에바야 에바야 이거 애바야 이거요 에이밤 에이밤 에바야 이거 잠시만 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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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한 번 돌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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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권 돌파했어 야 이거 진짜 야 3분 모아 3분 야 이번엔 3분 모아 야 3분 모아 오케이 가자 준비 сказала 이거 2번 3분 모아 야 3분 모으러 가자 에임 흔들리려고 봐라 계속 모아 계속 모아 야 스프레이 이거 몇개야 이거 잠시만 보급이 9개로 보이지? 총알 없어? 보급 못먹겠어? 그러면 풀어 준비됐어 풀어 간다 오우 어.. 어.. 아.. 뭐야 약간 좀 대각선으로 꽂히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엄청.. 엄청 위로 올라가진 않는다 엄청 위로 올라가진 않는데 아.. 잠시만 이거.. 아까 같이 천장으로 올라갈 방법 없을까? 아까 같이 천장으로 올라갈 방법 없을까? 이거 조금 아쉬운데? 야 기다려봐 기다려 야 이거 맵 수정하자 맵 수정해서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벽을.. 눈에 띄게 벽과 귀固이라고 생각될 코드 д